나 모노돈이야! 요호! 역시 캐릭터기가 짱이야! 요호! 어? 저긴 더 빨라 보이네? 요호! 끝내준다! 안녕! 예쁜 우리 산호들! 좋아! 이번에는 내가 올리고 그 위에 뽀뚜 산호를! 좋아! 그럼 마지막 산호는 벨루가가 하는 걸로! 확 못하겠어! 왜? 너무 무섭단 말이야!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? 내가 올리자마자 산호성이 다 무너지면 어떡해? 나보다 덩치도 크면서 웬 겁이 많아! 그럼 해볼게! 완성! 정말이야? 진짜 내가 완성한 거야?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! 정말 예쁘다!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! 거기 커다란 친구들! 앞으로 이 산호성은 내가 접수한다! 얘들아! 나 좀 봐! 진짜 빠르지! 조심해! 모노돈! 이게 뭔 소리야! 무너졌어! 모모! 안 다쳤어! 이게 왜 딸벼락이야! 이 모노돈의 해류 타기 실력 완전 멋지지? 모노돈 네가 다 망쳤어! 어? 이게 뭐야? 산호성 쌓기? 에이 시시해! 모노돈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! 원래 위험할수록 더 짜릿하고 재밌는 거라고! 극류 타기는 정말 위험해! 갑자기 해류 흐름이 바뀌거나 소형들을 만날지도 몰라! 다들 겁만 많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깐! 그렇다면 그냥 나 혼자 하지 뭐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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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을 잡아봐야겠다! 흠! 흠! 위, 위험합니다! 위험한 놈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걸! 흠! 저기 오르카 정말 용감하고 멋지지! 맞아! 난 니가 제일 용감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오르카만큼은 아니던데? 그냥 뭐 해류나 탈 줄 알지! 뭐라고? 그 정도 뿌리면 소형도리쯤은 뚫을 수 있잖아! 그, 그게... 무섭구나! 왜 이래 나 모노돈이야! 엄청 크잖아!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! 난 문제없어! 으잇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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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노돈 어딨어! 어? 여기가 어디지? 난 무섭지 않아! 난 무섭지 않아! 난 용감한 모노돈이니까 절대 무섭지 않다고! 모노돈! 모노돈! 어떡해 얘들아! 나 너무 무서워 죽겠어! 내 뿔아! 나 좀 지켜줘! 아! 그거야! 뿔! 모노돈이 너무 무서워서 깜빡했지만 원래 일가꼬래의 뿔은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뽀뚜마를 들을걸! 모노돈아! 어머! 얀! 모모! 벨룩아! 얘들아 정말 미안해! 미안해!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! 잘못을 반성하는 부끄러움은 좋은 거야! 다신 안 그럴 거니까! 맞아! 우린 반성할 줄 아는 모노돈이 좋아! 너희들은 정말 좋은 친구야! chains을 pedir! 짜잔! 예! arise! 방 감사합니다.